저희는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 저 멤버들이 통을 들고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러면 멤버들한테 수고했다고 저 천 원 있거나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 있는 카카오뱅크 7979도 있으니까 어? 이것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한 번 해볼까요? 자 유빈이! 어? 잘가. 팁은 반딩이다. 잘가. 자 시온언니! 네 저희 리더입니다 저희 리더 자 승현이! 네 여기 승현이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많이 있으시면 아니 많이 없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6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3명이서 나와서 팩 많이 보일 텐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박수 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 보여드릴 건 여러분들 다들 펜타곤 아세... 어? 모르나? 펜타곤 아세요? 아 다들 지갑을 꺼느라 지금 바쁜가? 펜타곤 아세요? 네! 아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 휘놀이 아시죠 그러면은 한번 빛나리 한 번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매일 매일 신나는 곡이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실 거죠? 네! 네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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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펜타곤의 빅러리 한 번 보여드릴게요 박수! 이거 마지막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알죠? 네! 응! 박수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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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아! 어? 콧 Adventures Daar! 안 Vancou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